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슈퍼파워풀스인데 이렇게 4탄 리버스 카지노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 4탄 찍습니다 제가 앉은 머신은 Regal Riches 제가 제 영상에 많이 담지 않은 머신인데 일단 가볼게요 이게 3가지가 있어요 32개 와일드 52개 와일드 54개 다 10번씩 돌아가고 이거 아니면 이거 걸면 좋겠죠 이것도 괜찮고 자 여러분 300불 넣었구요 오늘 300불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불 넣고 어 2.25센트로 가볼게요 2.25 어 베팅 누르니까 바뀌었어요 32개 어 62 그리고 50 렛츠게르 2불 50센트씩 베팅 해볼게요 자 이거 떨어져가지고 63으로 바뀌었습니다 녹색 프리게임 걸리면 이게 어떻게 걸리는 거 같냐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프리게임 그리고 뭐 프리게임 그 다음에 녹색 프리게임 이렇게 딱 그러면 저기 걸리는 거 같아요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터지는 거 6개 와일드 7개 이런식으로 자 7개 와일드 랜덤 터졌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 15불 나쁘지 않죠 그리고 5개 해서 시작합니다 다시 파란색 와일드는 자 자 뭐야 어 랜덤으로 야야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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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일 낮은 거 여러분 그래도 대박이다 2불 25 배팅에 12번 들어온 지금 11번 들어오고ef savoir 136개 와일드 지금 와일드 써 있는거에요. 36개에서 많이 썼어. 와일드 28개 남았습니다. 와일드 그렇지. 조금씩 쓰고 마지막에 몰아줬으면 좋겠어. 그치. 그냥 넘어가. 넘어가. 그냥 넘어가. 그치. 와일드 쓰지마. 그치. 조금만 써. 조금만 써. 자. 2개 좋아. 자. 프리게임 3번 남았어. 여러분. 조금만 써라. 와일드 낭비하지 마라. 왜 이렇게 낭비를 해. 자. 좋아. 좋아. 여러분. 2번 남았어. 프리게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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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게임. 10번 넘었습니다. 10번. 10개. 마지막 스펜. 별로 안좋다. 여러분. 난리. 브러스를. 땡겼는데. 10배. 조금. 넘어. 돈 접합백. 너무 아쉽다. 그쵸. 아니. 뭐. 난리. 브러스를. 치고. 2.25. 베팅했는데. 37불. 15배 정도. 되나요. 열. 뭐. 와. 너무. 작게 나왔다. 자. 300불로. 현재. 317불. 55. 계속 가보자. 계속 가보자. 랜덤으로 보너스를 줬어요. 그 말은 즉. 랜덤이 자주 나올 수 있다는. 아주. 그. 위험한 상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파랑색. 자. 이런식으로. 파랑색. 7개. 하나만. 아무거나. 따아. 우와. 이거 뭐. 크게는 안주는데. 엄청 긴장된다. 야. 왜이래. 야. 파랑색. 랜덤. 와일드. 12개. 찼어. 12개. 나쁘지 않죠. 13개. 파랑색. 어. 파랑색 터졌다. 13개. 13개. 와. 13개. 꽤 되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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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 아. 좋은게 떨어지면 좋은데. 뭐야. 동전파페. 얼마까. 너무 궁금해. 일단 프리게임 보다 많이 넘어갔다. 프리게임을 넘어갔어. 이야. 프리게임 2배 주네요. 야. 이거 괜찮다. 72불 45. 300불. 300불. 330불. 이 타이어가. 타이어가. 라이언이죠. 저게 큰. 제일 큰. 어. 그림 같죠. 랜덤 프리스핀 가자. 녹색으로. 자. 다시 300불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야. 여기에 프리게임 아무거나 하나 더 있었으면 녹색 걸리는 거죠. 뭘 damn habe. 그래요. 종민. 그럼 RF мест petty. 보라색. 39불. idad enzyme. 코뺄하게. 요. 네. 해당 보자. 보라색 마흔계 녹색이 야 65 야야야 녹색 야 녹색 위에 있다 녹색 위에 있다 이거 위험한 게임이다 여러분 긴장감이 이거 노약자나 임산부는 피해야 되는 게임이야 너무 위험해 랄드 게르 아 녹색 아까비 보라색도 여러분 꽤 쌓여졌어 8개 랜덤 터졌습니다 파란색 줄이 줄이 안 예쁘게 떨어졌다 12분 90 자 파란색 10개 11개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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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62.25 그래서 현재 있는 돈이 278.85 파란색 11개 하나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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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줄 알았어 소리 왜 저래 아니...둑...둑 소리가 나 깜짝 놀랐습니다 녹색 66 보라색도 쎄다 보라색이 요거보다 쎄 금색보다 쎄 여섯개짜리 랜덤 랜덤 프리게임 안가나? 아까전에 나온거 랜덤 프리게임 안가나? 아까전에 나온거 랜덤 프리게임 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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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쉬운 세개짜리 걸렸어 괜찮아 많이 쌓아놨어 돈 찾으러 가자 내가 디파시트 해놓은거 찾으러 갈게요 랜덤 프리게임 안가나? 랜덤 프리게임 안가나? 알죠? 와일드 낭비하면 안돼 하나에다가 몰아줘야 되거든요 자... 47개 남았어 낭비하지 마라 와일드 오케이 좋아 2개 좋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해 돈 좀 바벨 많이 했어 자... 와일드 39개 남았습니다 남은 게임은 7번 그만해 그만해 와일드 너무 쓴다 아 줄이라도 맞던가 그만해 와일드 2개 좋아 그만해 그만해 많이 했어 그치 자... 4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와일드는 29개 그만해 그만해 stop it 오케이 자... 그냥 넘어가 여기서 와일드 쓰지마 아... 왜 이렇게 많이 써 2번 남았는데 19개 야 여기서 와일드 쓰지 말고 마지막에 몰아주면 죽겠다 그만해 그만해 멈춰라 그렇지 자... 마지막 13개 가자 야... 두번째 줄이 중요하다 아... 뭐야... 그림이 안 이뻐... 자 일단 100불 넘어갔어 넘어가자마자 끝난다 100불 100불 넘어갔어 하는데 끝났어 101불 70센트 돈점 파필 돈점 파필 자 여러분 그래서 329불 70센트 300불 넣고 따고 있어 믿기 어렵습니다 깨도 가볼게요 뭐... 어쨌든 안 늙고 있으니까 녹색을 향하여 달려보자 여러분 녹색 프리게임 2,000불 5,000불 2,000불 4,000불 7개 랜덤 5,000불 5,000, 5,000," 6,000불 5,000, 일곱 개갖고 13.50 자 내추럴 소리가 야야 내추럴 연속 두 번 소리가 자 여섯 개 랜덤 3.45 파란색 네 개 더해줬어요 아홉 개 랜덤 아홉 개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정신이 없어도 말을 못했나요 와일드 떨어질 때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죠 일곱 어 열 개 짜리 과연 위치가 중요해 방금 네 얘기하고 있었다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위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그림 26.55 프리게임 내추럴로 한 번 안 걸리나 내추럴 아니면 랜덤도 괜찮고요 6개 4분 5센트 아 저 녹색 어떡할 거야 자 슬슬 와일드 차기 시작합니다 4분 5센트 4분 5센트 4분 5센트 4분 5센트 4분 5센트 4분 6센트 파랑색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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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습니다 6개 터졌습니다 어 나쁘지 않다 위치는 안 좋았는데 그림이 잘 떨어졌어 이렇게 해서 24.90 아주 좋아요 저런게 저런게 자주 일어나야 돼 총알 안 떨어지게 녹색 프리게임 잡을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자 랜덤 나올 때 됐죠 랜덤 보너스 랜덤 보너스 나올 때 됐습니다 여러분 슈퍼 파워풀 국스님들 랜덤 프리게임 나올 때 됐습니다 자 300불 넣고 달리고 있는데 어 잘 버텼어요 300불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금색 54개 야 와일드 파란색 14개 있어 파란색 랜덤이 14개야 저거 클 수 있다 나왔다 자 위치 선정 그림 그림 일단 위치 좋아 앞쪽으로 자 그림이 받쳐줘야 돼 그죠 그림이 받쳐줘야 돼 그림 가자 이거 얼마까 동전 올라가는 속도가 50불 정도 될 거 같아 40불 44불 85 그냥 말해본 겁니다 6개 터졌습니다 위치 안좋다 5불 70 자 자 내추럴 아 내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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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자 다지 300불 4불 42개 보라색 7개 럭키 세븐 어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해서 30불 24불 60 24불 60 나왔습니다 야 어떻게 300불 넣고 지금 25분을 놀고 있는데 그대로 300불이야 저 여기 플레이어스 카드 안 만들었거든요 카지노면 롤링이라고 하죠 계속 카드 꽂고 놀면 계속 혜택이 쌓이잖아요 돈을 1턴 따던 본전이던 한번 누를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거 포인트 쌓기 좋은 게임이네요 30분을 놀면서 돈을 안 내고 있어 포인트만 계속 쌓이는 거에요 저는 지금 카드를 안 만들어서 포인트가 안 쌓이고 있지만 그런 게임이네요 포인트 쌓기 좋은 게임 국수님들 이해하셨죠 호텔 공짜로 받고 밥 공짜로 먹고 그런 포인트 쌓기 좋은 게임이네요 자 무조건 200불까지만 갈게요 안 나오면 200불 가기 전에 프리게임 내추럴로 내추럴로 녹색 아 내추럴 어렵다 200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녹색 70개 됐어 프리게임이 70번 저거 저거 보고 가다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지 저게 나올까 7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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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8 рез 랜덤 8개 495 25 야 내추럴 어 나왔어 내추럴 45개 야 221불 남았는데 나왔어 45개 크진 않은데 그래도 땡큐베리맞지 내추럴 잡았다 자 37개 어 하나 좋아 와일드 아껴야 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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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해 뭘 이렇게 많이 나와 와일드가 그만해라 그만해라 4번이나 남았는데 와일드는 20개밖에 안 남았어 하나 좋았어 하나만 하나 끝 끝 끝내 2개 좋았어 자 2번 남았습니다 남은건 17개 아 13개 남았다 마지막 스팸 13개 긴장되는 순간 요기 중요하다 요기 요기 아 잭 뭐야 아 그림이 안좋다 57불 30 자 276불 45센트 남았는데 250불까지 가볼게요 250불까지만 가고 뒤도 안다러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남았습니다 하나 하나 둘 라스트 스팸 여러분 끝 아 녹색 이거 옆에는 48개 이거 73개 네 자 여러분 어 300불 넣고 30분을 달렸어 정확하게 근데 50불 잃었어 힘들다 야 포인트 쌓기 좋은 게임 같아요 다음에 저 멤버십 있는 호텔 가서 놀면 카드 꽂고 포인트 쌓기 위해서 저 게임 달려야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어 리뷰 스카즈노 와서 어 두번째 방문인데 둘 다 조금씩 손해보고 갑니다 그래도 큰 손해는 아니니 어 요기까지만 어 요기 아니네 요기까지만 어 요기에서도 그냥 요기까지 만족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포파프 볼스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장소로 렛츠가르 여러분 지금부터